이 논쟁이 불 붙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 너 뭐 어떻게 생각해? 일단 한 사람씩 짤게 얘기하나 떼주면 안 되죠? 자 오케이 별 생각이 없어 떼줘도 된다 어떻게 해야 돼? 형이 제 애인이에요 형이 이렇게 떼줬어 나도 떼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아니 나 그게 그거지 그럼 그런 게 없어요 밥 먹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나? 나 먹을 땐 진짜 밥 열심히 먹는 거 킹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 킹 받지 이걸 보면서 인류애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면 떼주면서 떼주면서 시그널 막 이런 건 뭔지 그냥 이렇게 떼주는 건데 몸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뭔가 구리에 뭔가를 이어받아 그러면 약간 뭐야 너네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떼주면서 약간 이렇게 떼주는 거잖아 아니 이게 떼주고 밥을 싸서 아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선 넣었지 그렇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안 떨어지면 떼줄 게 있는 거지 이거 봐봐요 젓가락을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입에 넣은 젓가락으로 계속 그걸 떼주는 거야 그걸 괜히 그냥 입에서 낯장으로 나와 깻잎이 낯장으로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?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싸우고 말 거 같아 한 거 아니야? 안 돼 안 돼 왜 안 돼? 왜 안 돼? 아니 왜 왜 왜 안 돼? 면을 퍼주는 거야 그건 괜찮아 면을 퍼주는 거야 그건 괜찮은데 깻잎은 묘하다? 그건 괜찮은데 깻잎은 깻잎은 왜 그래? 깻잎 한 장 때려다가 손도 잡고 눈도 맞추고 그러다가 집필고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는 거야 깻잎한테 결혼을 왜 해? 아니 근데 그런 전제가 없잖아 아니 잠깐만 깻잎으로 결혼까지 야 우리 제이형 제이형 얘기 좀 해봐 근데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